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승승국어 수업하는 류승범입니다 제가 와우에듀 중앙고시학원에서 수업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날 컨디션이나 그날 기분을 좀 가늠하곤 하는데 오늘은 기분이 꽤 좋더라구요 오는 길에는 가을 냄새까지 이렇게 쫙 퍼져 있어서 묘한 설렘 또는 기대감 걱정이 함께한 첫 인사 첫 만남이 되겠습니다 이 첫 만남이 좋은 인연으로 번지고 좋은 인연이 좋은 결과 여러분의 합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수업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일단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어는 즐거움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공부든 좋아서 하는 공부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 되었든 굉장히 재밌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과목보다는 특히 국어가 조금 더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재밌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하라는 대로만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점수도 잘 받고 공부할 때 쉽고 공부할 때 재밌고 점수 잘 나오면 그게 뭐 여러분이 원하는 국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복잡한 국어는 가라 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막 복잡하게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전달해서 학생들을 좀 많이 힘들게 하는 국어 공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걸 질문하러 올 때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하거든요 문제를 풀 거야? 논문을 쓸 거야? 이 정도는 거의 논문은 쓸 정도가 되는데 이걸 왜 알고 싶지? 라고 묻거든요 그런데 어떤 책에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겠다 그게 안 그러면 불안하다라고 하게 되는데 기출 문제에서 여러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출제 경향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수업을 할 때 단계별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오늘은 여기까지 그 다음 복습이 되면 2단계 여기까지 그 다음 심화가 되면 한 3단계 여기까지는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 다른 직렬이나 다른 학생들은 이 3단계까지는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수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파악해서 내게 어떤 단계구나 그 정도만 공부를 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복잡한 국어는 가고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준비된 국어라고 하는데 저도 여러분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하고요 어떤 문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는 문학에서는 어떤 작품이 요즘에 출제가 잘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고등학교 애들이 매달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거 저도 봅니다 수능도 당연히 보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겠구나 저런 문제가 출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방향이 좀 바뀌겠구나 라는 걸 조금 미리 알아두는 편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때문에 조금 유형이 바뀐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않고 참 침착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은 국어는 점수가 잘 나온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는 시간을 줄여주는 국어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 공부를 하는 시간도 줄여야 돼요 국어는 그래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다섯 과목을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려운 과목이 영어 아니면 역사일 거예요 제가 주변에 봤을 때 국어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시험에 떨어진 학생은 극히 드물거든요 보통 영어를 못 풀어서 또는 역사가 너무 어려워서 시험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많아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에도 저는 국어 시간을 줄여드릴 거예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줄여드리면 그 1시간 2시간 세이브한 것을 여러분이 영어나 역사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도 줄여드릴 거고요 당연히 문제 푸는 속도도 줄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번에 합격한 학생들도 보게 되면은 마킹까지 했을 때 빠르면 한 16분 늦어도 한 17분 안에는 모든 게 다 돼요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그 3분 4분 또는 5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영어 지문 두 개라도 읽을 수 있으면 그렇죠 그게 벌써 그러면 여러분 10점이 돼버리거든요 그거 무시 못하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국어 문제 풀 때에는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 다 공부 다 되어 있고요 다 많이 봤던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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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국어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과목 아니고 시간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해 주시면은 나머지 시간 세이브한 것을 다른 과목에다가 투자하실 수 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학생들과 가까운 국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오프라인에서만 얼굴 보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자료도 받아볼 수 있고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네이버 밴드랑 다음 카페랑 두 가지 준비해 놨는데요 요즘에는 다음 카페보다는 네이버 밴드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1대1 채팅도 가능하고요 요즘 참 세상 좋아졌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찍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으면 제가 그 질문은 보자마자 웬만하면 보자마자 답변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도 언제든지 오셔서 질문하고 상담하셔도 되고 그게 안 된다면 온라인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다 그래서 나중에 제 수업 들으시면은 이쪽에 선택하시고 들어오셔서 저랑 많은 얘기 나누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가요 제 사진이 걸려 있고요 2020년 9월 10일 고땡땡이란 학생이 합격했다고 이렇게 숙이 올려놓은 부분이에요 올려놓은 부분이고 오른쪽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수업 자료들도 올려드리고 하니까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 수업 간단한 소개였고요 그러면 어떤 수업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 커리큘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본 이론이 됩니다 첫 번째가 기본 이론이 되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 이제 내가 공무원을 좀 준비해 보겠다라고 해서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처음 오신 분들 상대로 수업을 하는 건데 일단은 8주 과정이 되겠고요 저는 문법만 합니다 문법만 하는데 문법만 한다고 해서 다른 학생들이 문학이나 이런 거는 좀 다루지 않나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기본에서는 문법만 그래서 여러분이 잘 따라오신다면 70%까지는 해결이 될 만큼 제가 만들어드려요 그래서 8주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가더라도 문법에서 거의 따라가지 못할 문제는 없을 만큼 제가 만들어드려요 그래서 8주간 기본적으로 집중적으로 문법을 공부를 하는 게 바로 기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주 매주 여러분 그 본 공부를 한 바탕에 대해서 바닥에 대해서 확인 문제를 풀고 자기 실력을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물론 궁금하거나 틀린 게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해결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바로 두 달 코스 기본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학원은 심화 이론 2&2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 저는 이제 문학하고 비문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학하고 비문학에서도 여러분 외울 게 좀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했던 표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내용 전개 방법 시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시 소설을 현대 고전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여기 실전 문제를 풀어봅니다 라고 해놨지만 실전 문제의 풀이보다는 여러분 어떻게 시를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떻게 소설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외웠던 표현법들이 이 작품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이거를 먼저 선행을 해주셔야 나중에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시 분석도 안 되는 학생들이 시 문제 당연히 못 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품 분석하는 것을 배우는 게 바로 이 심화 이론 2&2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처음에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비문학에서 외워야 될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 전개 방식이라든가 또는 독해 방법 이런 것들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독해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은 많지는 않아요 독해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을 하죠 책 많이 안 읽었죠? 네 그래서 어려워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평소에 우리가 많이 안 읽기 때문에 독해가 어려운 거예요 독해는 여러분 왕도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많이 읽어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수업 이 심화 이론 2&2에서 문학과 비문학 기본 지식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접근 방법 독해 방법 공부하고 나중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테마 특강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문법 천재가 파트 1 파트 2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기본서 1권이 문법이거든요 그 기본서 1권 문법이 반 딱 반이 파트 1이라고 보면 되고 그 중간부터 끝까지가 뭐다 파트 2라고 보면은 돼요 그래서 파트 1 파트 2로 나누어서 합치면 여러분 2천 문제가 넘어요 2천 문제가 넘어서 거의 뭐 문법이 총망라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책 만들 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책은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땡땡 선생님들 책들 다 제가 사가지고 다 분석했어요 다 분석하고 좋은 문제 다 살려가지고 변형시켜서 이 책에 다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문법 천재만 여러분이 마르고 닳도록 공부를 하신다면 여기를 벗어나는 문법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업 중에 하나고요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수업 중에 하나도 역시 이 천재입니다 이 천재만 잘 공부를 하시면 문법은 해결 문법 스트레스는 전혀 없어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마 특강으로는 비문학 독해 화법하고 장문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독해 실제로 읽고 문제를 풀어보는 단계가 되겠고요 화법하고 장문은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공무원 국어가 변하면서 들어온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화법하고 장문은 고등학교 애들이 풀던 문제였거든요 말하기하고 장문이에요 말하기 문제는 요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사회자 토론자 토의자가 나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화법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출제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트렌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풀어봄으로써 아 어떻게 말하고 있구나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구나 를 실전을 통해서 공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문화학으로 갔을 때 시시의 소소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투앤투에서 시를 어떻게 분석하고 소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좀 유치하지만 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 공부를 해요 라고 해서 시시해고 소설 문제를 풀 수 있는 소설 공부를 해요 해서 소소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공부한 작품이 시험에 나온다 그게 아니라 작품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 보기가 아 이런 보기가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구나 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문학은 작품도 작품이지만 보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보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끝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기출 단원별 문제 풀이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존의 기출 문제를 풀어요 풀고 나서 그 기출 문제와 유형의 똑같은 걸 제가 두 문제 더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풀어보는 그래서 꿩 먹고 알 먹는 일석이조의 기출 문제 풀이라고 보실 수 있겠다 그래서 효과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문제가 나왔으면 조사 문제에 대한 걸 두 개를 더 풀어보면 훨씬 더 영역이 확장이 되겠죠 이게 기출 및 단원별 문제 풀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예요 이제 시험을 얼마 앞두지 않은 학생들과 마지막으로 하는 수업입니다 꼭 알아야 할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실력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내가 자신감도 얻는 마지막 단계의 커리큘럼이 실전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저는 4시간에 한 3회를 풉니다 2회 푸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3회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고 해설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4시간에 한 3회 정도 모의고사를 풀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시험을 보러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공시생이라고 부릅니다 수험생이죠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게 분명합니다 아무래도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문제를 잘 못 풀까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을 좀 이렇게 괴롭히고 끝으로 몰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어머니 아버지에게 굉장히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고 딸이고 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니까 너무 끝간대로 몰지 마시고 그 자존감 하나 가지고 끝까지 파이팅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